안녕하세요. 오늘 또 촬영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뭐야.. 촬영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쉽지 않네요. 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힘든 것 같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프로필 뿌리고 있는데 나중에 좋은 것들로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간 열심히 촬영하러 계속하고 있습니다. 촬영지가 충모로네요. 아.. 너무 비싸. 집에서 가까워서. 충모로가 과거에는 영화사가 엄청 많았대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죠. 사람도 확도. 그런데 기타들은 아무튼간.. 촬영지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와.. 죽이죠. 이런 날씨에 촬영할 수 있다니.. 대박 좋네요. 어디야.. 아무튼간.. 기소 찍고 열심히.. 워킹하고 있어요. 아.. 힘들다. 대기실이 없다고.. 잠깐 근처에 있는 스북에 가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아.. 뭐.. 뭐.. 이런.. 이런 일이 있나.. 뭐 그래도.. 늦게 와서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그래도 날씨는 좋아서.. 참는다. 참겠습니다. 지금 여기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사진을 생각하려도.. 어떤 음식인지 알 것 같아요. 여기만 아늑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연습실 같은 느낌도 들고.. 오.. 여기 뒷비교는 깔끔한데? 사진을 한번 찍어야겠다. 이미 다 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그 움직임이 넓은 부분을 다 한다고 하죠. 그냥.. 다가야 말해봐. 다시.. 육수.. 어디.. 잘.. 서.. 슈.. 고기.. could..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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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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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